안녕하세요. 집샘입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입법 예고 중입니다. 다음 달 2월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개정안이 있어요. 그렇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임차인의 미납 국세 열람권, 월세세액 공제, 농어촌 양도소득세 특례, 그리고 종부세 주택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의 범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23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입법 예고는 2월 3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니까 상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를 더하고 3주택 이상자는 30%를 더하는데요. 이 중과 제도를 올해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했었죠. 부동산 거래가 잘 안되니까 낮춘 건데 이를 1년 더 연장해서 2024년 5월 9일까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이렇게 4곳만 있고요. 다만 이렇게 기본세율을 적용해주는 것은 단타 매매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기존에도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장기 임대주택, 장기 어린이집 같은 이런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계속 유지가 되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이 3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특례라고 하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것을 말하고요. 종합부동산세에서 특례는 2주택을 갖고 있어도 기본공제를 12억 원까지 해주고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주택을 갖고 있어도 어떤 요건을 만족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봐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2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혜택을 더 넓혀준다는 건데요. 우선 일시적 2주택일 때 양도소득세의 특례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글로 읽으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설명해드린 그림으로 다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기존 주택을 2015년 5월 1일에 취득을 하고 신규 주택을 2017년 6월 1일에 새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일에 이 기준 주택을 매도를 했어요. 이때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죠. 그리고 기존 주택을 2년 넘게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둘 다 조정지역이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 얼마 전에 올려드린 제 영상을 참고해보시고요. 바뀐 시행령으로 돌아보면 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이 기존에는 신규 주택 취득 시점으로 둘 다 조정지역이냐 하나라도 조정지역이 아니냐로 2년 3년 이렇게 갈렸는데 이제는 3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셔서 꼭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정지역 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무관하고요.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 기본 공제인 9억원을 받는 대신 1주택자 기본 공제인 12억원을 받게 되고요.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 보유했다면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의 특례가 적용되는 도시지역의 범위 규정이 약간 바뀌게 되는데요. 일반 주택을 먼저 갖고 있다가 농어촌 주택을 그 다음 삽니다. 이때 농어촌 주택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요. 일반 주택을 매매할 때 그러니까 팔 때 이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는 양도세 특례가 있었어요. 이 농어촌 주택의 소재지 요건을 완화해서 더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태안군, 영암군, 해남군이 해당합니다. 이 세 곳은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봐주는 것이고요. 강화군, 연천군, 옹진군은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확대해서 적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안군, 영암군, 해남군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임대인 민하국세에 대한 열람권을 확대했습니다. 주거용이나 상가건물 임차 희망자가 그러니까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임대인의 민하국세를 열람하려면요.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전이어야 했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동의해주는 임대인은 많지 않았겠죠. 그리고 해당 건물이 소재한 관할 세무소장에게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확 바뀝니다. 열람기간이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예전과 동의를 한대요. 여기 예외 조항을 보시면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보증금 1천만 원이 대부분 넘죠. 대다수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국세를 잘 냈나 안 냈나 이것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보증금 1천만 원이 넘지 않는 저가 보증금의 임차인은 어차피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아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필수법령인 주임법과 상임법에 대해서 아직 모르신다면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또한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열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열람을 했다면요. 그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제해 줍니다. 2023년 4월 1일 이후 열람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만약 계약을 하셨다면 실제 임대차 개시일을 4월 1일 이후로 미뤄서 꼭 열람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 산정 시 지방저가주택은 제외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시지가 3억 원 이하면서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 특별자치시 아닌 지역이 지방저가주택에 포함되었는데요. 이 2번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한 지역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3억 원 이하면서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에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주택수를 뺄 때 빼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가 월세액의 15% 혹은 17%를 세액에서 7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었는데 이제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의 부동산이 하락함에 따라 많은 규제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의 원인은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기준금리는 올랐어도 실질 대출금리가 약간 인하되면서 정상금리로 돌아가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2년 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고 고금리 전세대출로 인한 전세가 하락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경우 금리 안정으로 인한 전세가가 상승이 전환이 되면요. 매매가 상승 전환 역시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관심 있는 지역이 공급량이 많은 곳이 아니라면요. 천천히 물건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1, 2, 3월 1, 4분기의 하락 가능성은 좀 남아있으니까 안전 마진을 가질 수 있는 경매로 더 저렴하게 취득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얼리버드 이벤트 2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세 가지 다 어렵다면 구독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샘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받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